오늘 본문은 대삼위가 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고 제목은 디모데이의 보고를 들은 바울 일행입니다. 대삼위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대삼위가에 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자기 귀례대로 자기 동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회당에 가서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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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받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구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삼위가 교회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대삼위가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한 번, 두 번 대삼위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단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자기들만 아덴에 있고 또한 자기들 대신에 디모델을 대삼위가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디모델이 대삼위가 교회로부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델이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델에게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디모델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삼위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입니다. 둘째는 바울 일행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델의 보고를 들은 바울 일행 이 깊은 소식을 들은 바울 일행이 첫째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 중에 궁핍과 환란을 많이 당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6장 4절에서 5절 집에 가셔서 읽어보고 고린도 후소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더 많이 가고 또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대요. 그래서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몽둥이로 세 번 맞고 또한 돌로 쳐 맞을 뻔한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한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사우리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대사우리가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대사우리가 전서 3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이 디모델을 보낸 이유가 뭐냐 대사우리가 교인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래요. 거기다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 일행이 그 대사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선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대사우리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여러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미 이 대사우리가 교회는 말이에요. 대사우리가 전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대사우리가 교인들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이 대사우리가로부터 마게도니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칵차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일행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사우리가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종이 말씀을 증가할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권능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대에 증인된 사명, 보금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이 대사우리가 교회를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자는 반드시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 이 행함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으롭당을 받고 구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으롭당을 받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이것이 다를 뿐이지 오직 믿음 믿음으로 으롭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에 따르고 또한 믿노라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원의 변수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지금은 티모델아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사랑하는 자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외치는 말씀이 뭔가?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율법이 사랑의 개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율법을 패하라고 해서는 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음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뜻을 다하여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다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율법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자.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니까 마귀에 속한 자래요. 또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니까 살인자래. 살인자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속에 누구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속에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깔풀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살인자니. 그 살인한 자가 그 속에 영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는 사망에 과했는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노라 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구보수 2장 17절에서 증가하고 있어요. 야구보수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민노라 하면 행함이 따르니까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 바울 일행은 모든 궁핍과 산란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사는 보람을 느낀 거예요. 보면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섰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냈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담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온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대사무와 교인들 너희들을 시험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티모델을 보냈다고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무위가 교인들이 모든 이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주안에서 굳게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세번역에서는 이제 우리는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는 사단 마귀를 뜻한다고 증거했잖아요. 이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험했어요. 공생의 전에도 시험하신 거예요. 공생의 전에도 시험했어요. 성령에 이끌린 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4장 1절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비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여기에서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세 번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사탄을 물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무장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다. 그래서 누가 보금 22장 39절에서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대. 예수님께서 다 깨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사님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거기에 보면 고민하며 슬퍼하셨대.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나시거든 이 자리를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로돼 육신 약하도다 마태복 26장 41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요.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누가 보금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가련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셨을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어요. 가련유다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은삼십개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고 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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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괜찮은데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 마귀가 사단이 말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한테 택한 백성도 아끼지 않고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스 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 그러나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아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정말 부리시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부리시길라 아굴라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 교회를 떠나 그러면 되겠어요. 참으로 믿을 만한 자들이 말이에요. 충성된 자들이 떠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옷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종의 마음이 정말 살만 난다.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가정의 목회자야 목회자 그러면 내 자식들이 말이에요. 내 손자들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전진해야지. 그렇잖아요. 아휴 근심 걱정이면 되면 되겠어? 여러분 세 번째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였대.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인하여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대삼위가 교인들을 인하여서래요.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삼위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크게 바울 일행이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 목해자의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목해자의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그냥 굳게 서고 또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는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그라여서 그리스도에 증인된 사명 전도의 사명 이런 걸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려고 발버둥치는 이 성도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않는 굳세 믿음 속에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까도 증거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다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이 있고 주의 종이 기쁨이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 제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상의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봅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환란이 와도 비바람이 차도 큰 풍랑이 일어나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보니까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살루야 교인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여동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말해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려는 것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 대살루가 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감사하며 아려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대살윤전서 2장 13절 뭐예요?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 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칭말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야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화에 깨달아서 나무는 색 얼마나 남아있는지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푸 깨서야 되지 않아요. 믿음에 푸 깨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 재충만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죠. 그렇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충만해야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레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이건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맺을 수 있고 충만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착함과 의름과 진실한 열매인데 성령이 충만 받아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말씀을 증거하여서 듣는 자들이 말이에요. 전도가 되어서 그들이 말이에요. 믿음에 꾹 깨서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사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